시작! 꼼 3마리가 한 꼼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애기곰 애기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아쓰 아쓰 잘한다 신진이 노래도 같이 해주세요 노래랑 같이 손 피아노 해주세요 시작! 노래 노래! 꼼 3마리가 신진이 집중하고 있어요? 신진이 집중하고 있어요? 신진이 엄청 예쁘네? 제인아 김고은 닮았지? 김고은 보다 더 예쁘네? 어? 아빠 곰은 날씬해 아빠 곰은 날씬해 딸이요 락스 락스 잘한다 락스! 락스 락스! 락스 락스! 피아노 사줄까요? 피아노 사줄까요? 이것도 만족해요? 반짝반짝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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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진이 피아노 사줄까요? 와 신진이 피아노 진짜 잘 치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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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p Finance 피아노 사줄까? 피아노 사줄까? 그 뒤